비디오 서베런스는 CCTV를 이용한거죠. CCTV를 이용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작,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비교적 기술이 많이 공개되어 있고 관련된 강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목표는 이상, Abnormality죠. Abnormality를 감지하는 겁니다. Abnormality를 Detection하는거죠. 이게 목적이고, Input은 MovieClip이죠. MovieClip이고, Output은 Abnormality Situation을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메커니즘으로 쓰는 것은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이용해서 구현할 겁니다. 이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비교적 용이한 편이죠. 다른 게임에 비해서. 이 게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게임이 다른 게임들의 기반이 됩니다. 범죄 예방이라던가, 사고 예방, 그리고 경찰, 119 등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간략하게 코딩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